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바리녀 유투르가 오늘 뭔가 허선하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어밴드 시그니스 다 얹어줘야 되는데 아 제가 그 헤어밴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뽀사장님께서 갑자기 오지락 폭발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가고 와봐라 해가지고 생각 갖다 줬더니 제가 어디 바빠가지고 제가 갖다 놓은 헤어밴드는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고 보지도 않고 아빠 뭐하세요? 아무튼 제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헤어밴드를 못 쓰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또 평소에 이렇게 자라는 똥머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헤어밴드 또 다른 거 사놨으니까 아 또 그걸로 대체를 하는 날이 얼른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너무 기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뽑아주셨는데 안타깝게 지난번 파 리뉴어에서 2등을 했던 바로 에스디르더의 퓨처리스트입니다. 어머 트루언니 퓨처리스트 했는데 왜 퓨처리스트 또 갖고 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퓨처리스트가 리뉴얼을 했다. 에스디르더 퓨처리스트가 옛날 거보다 과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뭐 정확히 좋게 만들었겠죠?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쿨 바닐라 색상이에요. 뭐 제형은 퓨처리스트는 이렇게 꾸덕꾸덕해요. 얘가 되게 투명하게 발리는 제형인데도 이렇게 꾸덕꾸덕해요. 꾸덕꾸덕같은 투명한 게 발린다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스킨케어 같은 뭔가 크림 쫀득한 뭔가 그런 게 섞인 느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예리한 눈으로 보면 돼요. 백화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매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페험데이션을 만질 때 아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방향성 없는 제형 테스트는 뭔가 나도 당황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파리너를 보다보면 일단 쫀쫀하네. 이런 거 하나씩 느끼는 거죠. 쫀쫀해. 쫀쫀하면 커버력이 높을까 낮을까? 이런 거 하나 생각을 두 번째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뭔가 투명하게 발리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스킨케어 같은 느낌일까? 그러면 무너지면서 예쁠까? 이런 식의 좀 세분화된 생각을 내 머릿속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백화점 중간에서 내 그 뒤통수와 이런 데서 아우라가 나올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도 안다? 뭔 소리야. 말을 하고 보니까 참 많이 이상했는데 그래서 나는 아우라가 나왔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말하고 보니까 되게 재수가 없네. 그래서 나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쿨 바닐라 색상이에요. 조금 어둡게. 이런 색상. 이제 쿨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옐로우 옐로우한 쿨본으로 갈 것이냐. 좀 핑키핑키 하면서도 더 화사하게 보이는 쿨 바닐라로 갈 것이냐. 어둡게. 이쪽에 쿨본 갑니다. 예전 거보다 더 쫀쫀해진 느낌이다. 여러분 반만한 거 아니에요? 혼잔만 혼잔만. 자 쿨본. 여기 쿨 바닐라.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펼쳐줄 건데요. 요즘 확실히 제가 써보니까 꾸셀 브러쉬가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꾸셀 브러쉬하고 사실은 퓨처리스트는 모공 브러쉬도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스펀지도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퓨처리스트처럼 엄청 촉촉하고 좀 스킨케어 같은 느낌이 나는 파운데이션을 퍼프에 묻혀서 사용을 하다보면 한 2, 3일만 쓰면 퍼프가 엄청 끈적끈적하게 뭉치게 돼요. 왜냐면 스킨케어 함량이 좀 뭔가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퍼프가 그 촉촉함을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들끼리 그 스펀지 안에 촉촉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스펀지 안에 파데가 얼굴에 뱉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쩝쩝쩝쩝 거리면서 더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펀지로 쓸 때는 좀 스펀지를 자주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납작 브러쉬가 가장 잘 발리고 납작 브러쉬로 발랐을 때 굉장히 쉽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기도 해요. 근데 또 이런 아이를 모공 브러쉬로 발라도 좋기는 한데 워낙에 쫀쫀해서 제형이 잘 나와서 모공도 잘 먹히겠지만 좀 투명하게 발리는 제형이다 보니까 모공 브러쉬를 터치를 좀 너무 많이 하거나 좀 초보이신 분들이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뒤이어서 하게 되면 더 벗겨질 수도 있는 그만큼 좀 이 아이는 소중하게 약간 다뤄주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아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납작 브러쉬로 표현을 할 때 얘는 그렇게 소중하게 다르지 않아도 오히려 쉽게 표현이 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금손이다 하시다 보면은 스펀지를 바르든지 손으로 바르든지 다 솔직히 다 잘 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 도구는 이런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한번 쿨 본을 불러볼게요. 또 예민한 아이네요 하시는데 엄청 예민하기보다는 납작 브러쉬를 만나면 예민한 아이가 아닌데 다른 도구를 만나면은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요렇게. 요것도 양 묻히는 거 여러분들 궁금해도 하시니까 이렇게 저는 끌고 와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옮겨주고 아 그냥 얘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쫀쫀하게 아 여러분 놀랄 줄 아 씨 좋은데? 아 아 저거 좋아 보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요. 왔죠? 아 씨 좋은데? 아 저것도 저것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무튼 피처리스트는 좋아. 보시면은 되게 커버력이 확 올라간다 보다는 뭔가 되게 투명하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실 거예요. 피처리스트를 바르면서 아 피처리스트는 커버력이 왜 이래요? 이러면은 이게 파데라는 거는 노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노선이라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호선 타고 가면서 분당 정자역은 왜 안 가는 것이냐? 약간 뭐 그런 느낌? 우리 력중이 와시 겁나 이쁘다. 이건 약간 용 나오는 정도만은 진짜 이쁜 거거든요. 근데 피처리스트의 매력은 저도 이렇게 뭔가 좀 예쁘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 피처리스트가 머리 속에 리스트에서 항상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쪽도 가볼게요. 근데 또 이 피처리스트를 이렇게 터치를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느끼셨던 게 때처럼 밀려나요. 혹시 피처리스트 쓰시면서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얘가 너무 얇고 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또 바르다 보면은 소비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커버력! 커버력! 가려줘야 돼 가려줘야 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브러싱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얘가 우리 얼굴에 가려줄 수 있는 양은 한 개가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손질을 했다는 거는 파데는 이미 이미 벗겨졌고 그 안에 있는 스킨케어까지 내가 계속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파운데이션이 밀린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이 올라 붙을 수 있는 한 개를 넘어져서 내가 긁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리스트를 바를 때는 오히려 양을 좀 수시로 계속 묻혀주시면서 얹어주시고 내가 딱 발랐을 때 아 피처리스트 맑고 투명한 건 좋은데 커버력이 모자라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또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 번 파데를 붙여요. 그래서 피처리스트는 또 거꾸로 말하면은 많은 양을 발라도 무너질 때 절대 더럽게 무너지지 않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게 단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쨌든 적은 양으로 커버력을 좋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된다? 지하철 5선이 아예 다른 것이다. 그런 분들은 2호선으로 갈 것이 아니라 3호선 가려다 타셔야 하는 거죠. 모공 커버는 별로인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형이 뭐 포슬포슬하다거나 뭐 약간의 도톰함이 있다거나 그래서 모공 커버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확 가려지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얘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 정도 가려지면은 한 95% 이상 만족을 하는데 좀 큰 모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족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 그래도 70%까지는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모공을 터치하실 때에는 지금 윤력에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거의 뭐 브러시가 눌리지 않게 이 구멍구멍 털들만을 그냥 활용을 해서 모공을 터치한다라는 생각으로. 어때요? 이 정도 만족도가 어떤 분들은 이거 막 가리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정도 커버력 너무 좋거든요. 근데 또 바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퓨처리스트는 뭉치면서 무너질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는. 그리고 또 스킨케어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스킨케어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뻥을 치고 싶은데 그 뻥이 아닌 진짜로 스킨케어의 역할까지 해주는 게 퓨처리스트인데 그만큼 무너질 때 더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데가 이렇게 투명하게 내 피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돼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나는 잘 가려져 있는 게 중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퓨처리스트보다는 다른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대신에 나는 좀 수정을 자주자주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내가 좀 표슬포슬하고 나는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쿠션을 쓰고 있다 하시면은 얘를 아침에 깔아주고 그걸 낮에 밖에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쿨 본 색상이 이렇게 발렸고요. 반대쪽에 쿨 바닐라 색상을 한 것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뭘로 발랐으면 좋겠을까요? 베스트는 납작 브러쉬예요. 필리밀리 한번 가볼까요? 요즘 필리밀리 하도 핫해가지고. 사실은 이 브이컷 브러쉬와 피처리스트의 조합은 완전 찰떡궁합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궁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기는 해볼게요. 그리고 퓨처리스트를 바를 때 더 궁합이 좋은 납작 브러쉬는 조금 납작 브러쉬가 이렇게 꾸세리나 에뛰드하우스 이런 것처럼 얇은 그런 납작 브러쉬하고 더 잘 맞아요. 너무 똥똥한 납작 브러쉬하고는 또 그렇게 궁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리뉴얼 된 거 맞죠? 이게 뭔가 예전에 퓨처리스트에서 리뉴얼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큰 차이가 사실 느껴지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땀과 피지에 강해진 효과가 있나? 이거 리뉴얼이 됐나 봐요. 근데 막 예전에 비해서 미친 짓이 좋아졌어.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에스지로 더 쉴드는 아니고요. 예전에 퓨처리스트도 워낙게 좋아졌기 때문에 리뉴얼이 됐다고 해서 더 업글 이러기보다는 좋네 뭐 이런 게 더 느껴지고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을 하자면은 약간 더 쫀쫀해진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또 반대쪽 가볼게요. 이 필리밀리 브러쉬로 퓨처리스트를 발라줄 때에는 이렇게 밀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뭔가 약간 조짐. 여러분 이거 알지 않아요? 결자국이 나면서 스킨케어가 들뜨고 일어나려고 하는 문제. 이게 바로 투명하고 얇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런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더 그렇게 돼요. 왜냐면은 세수각. 아 근데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살려볼게요. 이 브러쉬로 퓨처리스트를 굳이 바르겠다면 약간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약간 수채를 텅텅 뭔가 이 이어지게 살짝살짝 터치를 하고 양이 모지라 하면 얼른 다시 제품을 붙여서 안 발린 부분을 넓게 터치를 하면서 남은 양으로 부분 부분을 이어주면서 거의 뭐 이게 손짓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주 아련하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결자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얇은 파운데이션하고 엄청 좀 힘이 느껴지는 그 브러쉬하고의 궁합이 그래서 좀 별로라는 거예요. 이게 브러쉬가 별로다, 파데가 별로다 이게 아니라 궁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공 브러쉬로 퓨처리스트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던 스킨케어가 다 일어난다. 잠 깨어 일어나. 그리고 코도 해볼게요. 얘는 모공 가려주는 브러쉬로는 진짜 짱이거든요. 근데 이게 촉촉이 파데를 만나면 좀 뜰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힘이 세니까 브러쉬가 그래도 모공 브러쉬 중에서는 힘 조절이 가장 어렵지 않은 브러쉬로 저는 꼽고 싶은데 그래도 파데와의 궁합이라는 건 있으니까 되기는 되잖아요. 이거 브러쉬 하다가 이렇게 거울 칠 때 진짜 빡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얇은 파데는 인중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또 느낌이 뭔가 부족한 이 브러쉬랑 이렇게 만나면 뭔가 그래. 이게 매트한 파데면 삭삭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봐. 궁합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럼 브러쉬 바꿀게요. 그러니까 모공 브러쉬로 여러분들 혹시 퓨처리스트 너무 정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조금 더 더 올려볼게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모공 브러쉬로 이미 속 안에 있는 피부를 다 들떠 일어나게 하면 수숩이 아무래도 100까지는 되기보다는 한 98이쯤? 그리고 또 이런 얇은 파데가 되게 광나게 예쁘게 되려면 피오나 팩이나 러쉬 뭐 이런 거에서도 물로 씻어내는 타입의 팩을 한 다음날 퓨처리스트 바르면 진짜 죽어요. 완전 잘 발려요. 이렇게 투명한 파운데이션이 있을수록 뭔가 각질을 제거한 행위가 그 전날 있으면 다음날 잘 발라요. 여러분들이 퓨처리스트가 되게 잘 발렸다가 그지같이 발렸다고 왔다 갔다 했다면 한번 보세요. 팩을 한 다음날 퓨처리스트가 정말 미친듯이 잘 먹는데 그것도 시트마스크 말고 뭔가 물로 씻어내는 팩 아니면 각질 제거를 했던 날 이거 좀 하고 조금 멀리서 볼까요? 다크서클 빼고 이렇게 발라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색깔 차이가 어떻게 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 환경에서는 지금 조명이 양쪽에서 똑같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조명 때문에 색이 달라 보이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보시고 큰 차이는 없지만 톤 차이는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쿨 바닐라가 좀 더 이렇게 하얘 보인다고 맞아요. 약간 좀 더 하얘 보이는 느낌이 있죠. 쿨 보는 그래도 좀 차분하면서 밝혀주는 느낌이고 쿨 바닐라는 와 하면서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 밝아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저와 같은 피부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화사함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는 어떤 거 써야 할까요? 이영우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풀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베이스를 아무래도 파워 지성이신 분들은 퓨처리스트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파워 지성이신 분들은 원하시는 게 기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퓨처리스트를 안 쓰게 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라인이 에스트로더에서는 더블웨어로 가셔야겠지만 나는 파워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분은 좀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잘 썼던 베네피트의 매트레스큐 그거 유분 잡아주는 거 장난 아니고 뭐 여름에는 로레알의 막 초록 색깔 뭐 그런 약간 피지 잡아주는 선크림 베이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유분 잡아주는 베이스를 깔아주고 퓨처리스트를 발라주면 훨씬 낫고 아니면 퓨처리스트를 되게 베이스 다음에 뭔가 베이스 파데 같은 느낌으로 얘를 깔아주고 그 위에 쿠션으로 좀 되게 파우더리 해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못 쓰겠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부분 부분 올려주면 유분 올라오는 건 퓨처리스트 선크림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수부지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속은 건조한데 겉에는 유분이 나와요 이런 분들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거의 수부지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속 안 건조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엄청 어린 10대 친구들 말고는 그런 분들을 그냥 무난하게 RMK 그런 깐달걀 베이스 그런 걸 써준다든지 뭐 그냥 뭐 아무 베이스나 써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바비브라운의 썬베이스는 유분을 많이 전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썬베이스다 보니까 걔랑 얘랑 만나면 아무래도 사라지는 시간이 좀 빨리 오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거랑 쫀쫀해진 거 외엔 없나요? 뭔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뭔가 리뉴얼이 좀 됐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느껴지기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퓨처리스트 너무 좋아했는데 퓨처리스트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 그 제품을 리뉴얼했다고 해서 완전 확 변해버리면은 뭐야 하면서 저는 퓨처리스트를 그냥 버려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틀을 유지를 하면서 더 쫀쫀해지면서 뭔가 발렸을 때 쭉 당겨오는 느낌이 더 나고 투명하게 벗겨지면서 발려지는 느낌이 좀 더 보완된 그런 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우리 리스리아 님이 촉촉한 게 수분감의 촉촉함인가요? 아니면 유분감의 촉촉함인가요? 물으시는데 수분감의 촉촉함입니다. 다크닝 어때요? 아무래도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크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소비자가 얼마나 기준을 두느냐가 전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내 피부가 드러나는 게 되게 어둡고 칙칙해진다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라면은 이 퓨처리스트를 썼을 때 다크닝 심해라고 아마 느끼실 거고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제 살같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다크닝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 제품 자체가 어두워지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발현 부분은 화사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퓨처리스트는 제가 평생 살면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전 또 파운데이션을 즐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거 쓰더라도 피처리스트가 생각이 날 것 같은 또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고요. 언제나 파리니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파리니어가 이렇게 좀 좋게 되면서 제가 채널이 세 개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채널 세 개고요. 이거는 심지어 서열 세 번째 채널이에요. 근데 구독자 수가 이러다가 메인 채널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채널이고요. 아무튼 뷰티 채널도 있고 브이로그 채널도 있고 고음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뜬!